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렘데시비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을 했네요. 렘데시비르에서 유리입자가 확인이 됐답니다. 무려 11,000명한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회수가 됐고요. 이 유리입자가 함유된 주사제를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사망. 이게 지금 이런 약을 미국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이런 품질을 했다고 하면 아마 셀트리온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할 거예요. 그만큼 셀트리온이 대단한 회사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4일 워싱턴포트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는 미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 11,0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렘데시비르 약병을 회수했다. 길리어드는 성명을 통해 렘데시비르에서 유리입자가 보인다는 고객 불만이 접수됐고,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유리입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컸겠죠. 그죠? 리콜 결정에 내려진 문제의 약병은 지난 10월부터 미국 전역에 배포됐다. 우리나라에 수입한 렘데시비르는 이런 품질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리어드는 유리입자가 함유된 주사제를 투여하면 염증이나 붓기가 발생할 수 있고, 심장과 폐 또는 뇌혈관을 막아 뇌질종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룰 수 있다. 면서도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보고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렘데시비르가 1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고, 통상 최대 10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정맥주사로 1회 투여죠? 여러분,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심각한 품질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셀트리온 투자자인 우리는 셀트리온 믿고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